부끄부끄라는 게. 아, 저거 뭔가요, 저거. 뭐야, 시크릿까지 하려고? 아, 보여요? 안 묻어. 안 묻었어. 어, 어. 커피 영화사. 저는 가게 이름처럼 커피 마이. 와, 그리고 부끄부끄리. 그런 것 같아.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데, 영화도. 시간 되면. 회사. 와, 하필 두 번. 한 번 보자. 매니저 오빠 두 명이 나오는 거 아닐까 몰라. 아, 나는 괜찮아요. 너만 괜찮다면. 다 같이 보자. 헐. 헐. 헐.